박수 여러분 지금 세븐틴의 박수 뮤직비디오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박수 뮤직비디오 잘 보면 내용이 있어요 바로 스페셜 라이즈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의 주식회사 같은 느낌 단체로 주식회사 속에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저는 이 총 모든 것의 대표예요 제가 슬레이트 지는 역할 제가 첫 시작을 이렇게 슬레이트로 액션 저는 동명한 팀입니다 동명을 받는다 저는 지금 악덕 사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아, 진짜 늑시 네가 앞잡이리네 호시 형의 비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희 현치는 소고기 사주셨는데요? 뭐라고? 저희한테 소고기 사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소고기 사주셨는데요? 우리 존배 동명이 사주셨는데요? 우리 존배 울고싶자나랑 다른 느낌을 주리해서 올드스쿨, 힙합 기반으로 안무를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동작도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동작인지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여기에다가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리더즈 체인지업과 디파틴 트라우마, 퍼포먼트 팀 싸모레춤, 보컬팀, 바람개비가 그 영상들이 이 현실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으로 6B를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설정이에요 됐어 지옥에 놀다 보면 안 돼 얘가 앞으로 뿌리면 저 사람 때문에 네 얼굴로 나와 에너지럼 취하려면 스트레칭 좋아해요 뭐 스트레칭? 굳이 그냥 내 앞에서 네, 저희 정규 2집, 팀 에이즈 팀 에이즈, 팀 에이즈, 태수공 박수 뮤직비디오가 끝났어요! 세븐틴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요 빨리 캐럿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아직도 힘이 넘쳐납니다 박수를 들으시고 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날까지 저희 세븐틴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븐틴 대박나자 박수 짝짝짝짝 박수! 세븐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엔딩은 역시 꼭 취자! 아직 안 끝났어 백번에는 박수니까 이걸로 끝내야지 우 짝짝짝짝 짝짝짝 condобр해 네네 감사합니다